흐흐흐흐 흐흐 또 시작이예요 이따 치겠어요 콕콕콕콕콕콕 콕콕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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콕 딸거야 할 수 있어? 돌려, 돌려 귀여워 반대로 돌리는 것 같은데, 별이? 반대로 돌리는 것 같은데, 별이? 그건 잠그는 데야, 반대로 해야 열려 분명히, 반대로 돌리는 것 같은데, 그냥, 반대로 돌리는 것 같은데, 반대로 돌리는 것 같은데, 그리고 반대로 돌리는 것 같은데, 지금 3,000원을 주신 것 같은데, 이렇게, 반대로 돌리는 것 같은데, 마음대로 안돼 축하해 안녕 별의 애기 때 그거 진짜 잘 짰는데 그치? 어? 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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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그거 하면 이빨 다 쳐 벼라 인제 줘 그거까지 씹으면 이빨 다 쳐 야 우리 별이 대단하네 우와 줄까? 혼자 인제 이빨 다 쳐 주세요 아 아 이거 말고 이제 그만 요거는? 원래 이것도 맨날 뜯어줬잖아 이것도 뜯어주세요 이거 어떻게 뜯는 거였지? 이거? 이거 별이가 잘 했는데? 이거? 엄마가 할까요? 이거 엄마 이제 가져가도 돼요? 가져간다? 가져간다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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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제 줘. 다친다, 이제. 엄마 분리수거하라고. 이렇게 다 찌그러지고 라벨도 떼줬네, 별이가. 고마워요.